축복된 대속제일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러한 기록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귀가 필요할까? 회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귀하는 그런 심령을 다 가지라고 인류인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외치시고 또 그 후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회귀와 또 천국 복음은 어떤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또 살펴보시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천지의 그 기상들이 영적 기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오실 때가 참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또 많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은 이제껏 이 지구 상류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어떤 일들이 참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름도 없는 이제까지 학기에 보고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질병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코로나보다도 백배나 더 무서운 그런 어떤 질병들도 우리 주위에는 지금 쉽사리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일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길까 우리는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디까지 온 시대냐라고 하시는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모든 천상에서 죄와 이 시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세원약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한다고 하면서 일부는 준행하고 일부는 준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은 또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 행위를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아말렉과 거기에 속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고 오느라고 하니까 일부는 멸했습니다 일부는 멸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좀 살찌고 통통한 이런 어떤 양떼나 소떼 같은 것은 살려서 몰고 왔습니다 그 일은 결국 사울에게 결정적인 어떤 실수가 되었습니다 한 부분은 했는데 한 부분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은약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만 가지 윤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만 우리가 하고 모든 걸 다 한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 그 뜻에 모두가 온전히 순응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뻑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찬상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이 시상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 것도 있고 몰라서 또 범죄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오늘 이 대속죄의를 통해서 이 아사셀 수염소에게 모두 다 증가시키시고 그 죄를 발생시킨 근본의 그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죄를 다 되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대속죄의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와 같은 분부를 주신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3장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시록 2장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그 많은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꼭 필요한데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부터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뤄누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꼬였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뤄누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이라 하꼬 이렇게 10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은 부분 회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회개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자체를 간단히 얘기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5장 11절에 잠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그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하는 것은 이제 타락되어서 죄에 빠진 어떤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껏 죄 된 생활을 누리다가 보니까 그 속에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곤고와 또 궁핍과 어려운 이런 어떤 환경들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그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이켜서 고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어떤 즐거움과 도락과 쾌락을 세상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 마음이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고 보니까 세상으로 향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들을 많이 해보고 또 여러가지 일들도 많이 벌려도 보고 그 도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영예세계의 것은 아무것도 구축해놓을 만한 시간도 없었죠 시간을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 다 썼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 끝을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변변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공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참 많은가 내가 이러다가는 이 나라에서 줄여주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천국이 임박한 때 회계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과 회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세원약은 전부 회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규례요 윤례요 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원약의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회계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굉장히 참 중요한 회계의 어떤 도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자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원약의 진리의 회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역대와 우리 30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와 3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희석이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화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꼬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꼬 말씀을 하시면서 보발꾼들을 곳곳에 다 보내십니다 5절입니다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 세바에서부터 다음까지 온 이스라엘에 판파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께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 하꼬했습니다 유월절 지킨다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들을 어디로 돌이키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첫 번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하꼬였습니다 즉 세원약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세원약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하는 이와 같은 영적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화 30장의 말씀을 보니까 희석이야 왕 시대에 희석이야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행동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회개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라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일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적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당자가 돌아오고 희석이야 왕이 돌아오라고 하시고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전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십일조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허물을 통해서 돌아오라 유월절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이 새언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즉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새언약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언약의 진리를 전부 알리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언약의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부 회개한 백성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산론과 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환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고 하세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회개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6월절을 통해서 돌아오라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오라 또 반차를 통해서 돌아오라 허물을 통해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11조 허물이라 또 6월절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왜 형벌을 받습니까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복음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대속제의를 통해서 왜 게시록 가운데서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또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계속 회개를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계셨는지 회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원약의 모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그 진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그 개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개명을 다 지킨 줄로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아말레에게 모든 걸 다 치라고 해서 다 친 줄 알았는데 일부를 남겨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뽑으시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떠나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좀 지키고 6월절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개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신부의 모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하고 지켜 행할 때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분부의 가르침이 계시든지 아멘하는 마음으로 다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시고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이 땅에 왔습니까 회개해야 할 대상이 우리 앞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어찌 아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불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실의 이 땅까지 오셨는데 말이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저 안식일 6월절 하는 제사의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식을 누가 그렇게 명해 놓으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지켜지는 안식일이 되고 6월절이 될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6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라 11절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맨 처음 인류에게 주신 가르침이 이 세은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지키시는 모본에서부터 침례받으시는 모본에서부터 다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의 어떤 예식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예식을 누가 정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곱째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재학 넘어가는 날로 정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정월 14일 그 저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된 것이 세은약의 계명들입니다 자꾸 껍데기 계명만 예배 어떤 의식만 아 나 토요일날 갔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명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로뉴다도 6월절 안 지켰습니까 하는데 가로뉴다는 그냥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만 먹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6월절 행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만 치중해서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절이 의미를 갖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를 갖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내려온 하늘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해야 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안식일은 귀하고 계명은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명예해 주신 분은 귀하지 않게 얘기고 그 주신 분부의 말씀은 가볍게 이긴다면 그건 안식일을 멸시하고 6월절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식일과 6월절 세원약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의식은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식이 무슨 생명력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회개의 대상인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그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명예해 주신 안식일도 시키고 3차의 7개절기도 시키고 오늘 대속제일 이 거룩한 절기도 그 명하신 바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력 7월 1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7월 10일을 대속제일 절기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10일 대속제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심령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 66권의 진리의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시키려고 말이죠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맞구나 6월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맞구나 그 성경에 있다라고 무조건 맞구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옳은 말씀인지 우리가 지켜준행해야 될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중요하고 실제 주신 말씀은 덜 중요하게 이긴다면 이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속제일 절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천국 복음을 먼저 만민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또 우리 모두가 이해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원약의 모든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명하신 그 뜻에도 절대 순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진실로 회개한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폭종치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저도 이번 대속제일을 통해서 마음껏 통해하고 그동안 또 식구들에게도 부족하게 대했던 모든 일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두가 또 진심어린 회개와 통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온전한 그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